천만원 빌려줄 수 있어? 질려봐 어? 질려보라고 뭐하나 오늘? 우정 테스트 겸 돈 빌려달라는 몰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원 빌려달라고 막 슬프게 빌려주면 좋습니까? 어 그러면 인생을 정말 잘 사신 아버지 되시는 거지 다 빌려줍니다 누구? 뭐 아무나 하나? 제일 친하신 분? 제일 친한 사람? 김준호? 어? 제일 만만한게 김준호니까 준호야 어 아 내가 요즘 그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데 어 개콘도 없어지고 어 100만원 빌려줄 수 있겠니? 100만원? 응 100만원도 없어? 내가 카드도 막히고 지금 개콘이 없어지니까 방송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전화 불러요 전화 불러요 더 붙여줄까? 500은 안되겠니? 전화 불러? 문차를 찍고 준호야 어? 천.. 천은 안되겠냐? 뭐야 갑자기 어? 천만원은 좀 많나? 천은 안닫고 단순한 밀급 마주는 낫지 통관 당신은 나의 사랑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김준호 다음 정준호 정준호 오 형님 잘 지내시죠? 아 자취네 ㅆㄹㄹ 형님 응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왜 뭐야 제가 요즘 개콘도 없어지고 응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응 카드도 막히고 그래서 응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지금? 예 형님 계좌번호 보내봐 기왕 빌려주시는거 한 500? 그건 안될까요? 너로만이야? ㅋㅋㅋㅋㅋ 아닙니다 형님 아 그런건 아니지? 네 형님 아닙니다 그런거 하면 안된다 형님 전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형님 그 계좌번호 보내봐 형님 응 통과하셨습니다 뭐래? 우정 테스트에 방금 통과하셨습니다 뭐라고? 형님 형님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형님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알았어 예 사랑합니다 아 예 와 멋있다 멋있어 이 정도다 후배 권대권 네 형 어 재환아 네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요즘 캘본도 없어지고 100만원만 빌려주면 안되냐 알겠어요 찍어요 여보 그럼 기왕 빌려주는거 500은 안되냐 아 나도 500이 간단한 나갈인데 480 씨 알았습니다 찍어봐 내가 되는 데까지 도와줄게 통과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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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없는데 나 씨야 오 이때는 형님 받아들이지 아 그래 너 너 이미지 좋아졌어 지금 응? 넌 뭐야 옆머리가 못하고 이미지가 좋아졌어 재환아 아 재미없으니까 이제 끊자 우리 집 그냥 빌려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화한거 아닙니까? 그럼 안 빌려줄 것 같은 사람 누구? 장동민! 예 도민아 아 부탁하나 하려고 전화했는데 아 생활이 갑자기 좀 힘들어졌어 아 백만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? 아 백만원만 아 신용카드를 메꿔야 된다고 신용카드를 백만원만 밖에 안 따고 형이 좀 난 솔직하게 이게 9,000원 것도 술값 안 됐지 그건데? 아니 원래는 한 천만원 천만원 필요한데 지금 한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게 낫지 오늘 여러 군데가 그 지속력 나왔나 그래 그럼 네가 천만원 빌려줄 수 있어? 지저봐 어? 지저보라고 지저보라고 지저라고 지저라고 이 XX야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해놨지 요즘은 세상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? 어 열심히 어 살겠습니다 왜 왜 왜 왜 큰게 말고 큰게 말고 귀여운게 큰게 말고 귀여운게 진짜 징그러우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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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그래서 빌려줄 거야 말거야 사람 갖고 논이 힘들다니까 나 지금 전화를 왜 이러ما 갖고 놀지 말고 안 빌려줄 거면 끊어. 초보 초보, 저희 아홉아. 이렇게 하면 아무 컨텐츠도 안 뽑히지, 이 XX가. 너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딱 이상한 모습을 찍자마자 한 10초에 다 알았어. 내가 한 번 그 형 가서 교육을 한 거야, 이렇게 하니까, 어? 너 빚 다 갚았냐? 어, 그럼. 아니 너 필요하면 내가 빌려주려고. 어, 그럼 줘봐. 얼마 빌려줘? 그래 이거 1000만원 빌려줘. 지져봐. 당신 개가 되겠습니다. 눈치챘네. 전화왔네? 어, 왜? 유언이 안 되겠네. 왜. 일단, 먼 데이 많이 사랑해 주신 분 좋아요 또! 나갑니다. 녹을 바람시. 재미가 있든 없든 봤으면 좋아요 구독자로! 요거 쓰세요. 감사합니다! 자, 칭찬도 통화했으니까 칭찬도 하느라. 선배님! 봉순아. 선배 영상 친해졌어요? 못 지내고 있어. 갑자기 또... 어떻게 왜 또 갑자기 또 다운 시킨대? 봉순아, 부탁이 있어. 전화했는데. 뭔데요? 나 100만원만 빌려주면 안되냐? 갑자기요? 무슨 일인데? 갑자기 좀 힘들어졌어. 왜 이래? 진짜로? 급하게 필요해가지고. 알겠어. 그럼 계좌번호 번호했어요 선배님. 계좌번호가 사랑해. 축하드립니다. 김대인이 진정한 사람으로 통과되셨습니다. 심심이 왜 이런거 사는거에요 선배님? 아니야. 나 지금 촬영중이야. 아 진짜? 나 유튜버 촬영중이야 지금. 내 유튜버. 본데이! 아니? 뭘요? 지금 선배님 채널 힘들어 읽었는데. 본데이 화이팅! 여러분 본데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아 역시 신부고선. 고마워 고선아. 네. 어서 다행이에요. 나 원래 선배님 그런거 꼼꼼하게 하시는데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나 수가 좀 걸렸잖아. 두미 엄마. 두미 엄마. 두미 엄마. 사랑한다. 엄마 둘 다 있어. 몰아치시고선 너. 너 오늘 뭐 몇시에 들어오나? 빨리 들어오나잉? 마 내가 몇시들아 신경 쓰지 마이소. 야. 나 걷어라. 좋습니다. 그래. 야. 그럼 뭐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? 아 없습니다. 충분히 분량 지금 나왔습니다. 꼰데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재미가 있든 없든 봤으면 좋아요 구독지롱. 재미가 있든 없든 봤으면 좋아요 구독지롱. 고맙습니다.